시원한 생맥주 한 잔 어떤가요? 더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시원한 생맥주 한 잔이더라고요. 시원한 생맥주 한 잔으로 더위를 날려보내 보세요.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병맥주와 캔맥주를 생맥주처럼 산뜻한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상품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해 보세요. 맥주의 깊은 맛이 더할 것입니다. 상품에 대한 바로가기 링크는 영상 아래 상세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면 상품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또한 맥주 관련 카테고리로 맥주쿨러, 거품기, 냉각스틱, 캐그 시스템, 캐그 맥주통, 캐그 수도꼭지, 아이스버킷, 아이스박스로 정리해서 상세 설명에 링크 해놓았습니다. 이 제품은 맥주 거품 메이커입니다. 모든 캔 맥주에 적합한 거품기이며 생맥주 쿨러 디스펜서로 더크림 같고 절묘한 거품을 만들기 위해 초음파로 작동하며 마실 때 전례 없는 메가 맛을 느끼게 하고 맥주 거품 메이커는 더운 여름 동안 갈증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맥주 분배를 제어하기 위해 손잡이를 활용하고 일반 맥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당기고 거품 맥주를 만들기 위해 뒤로 밀면 완벽한 생맥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맥주 거품기는 350ml 및 500ml 캔 맥주만 사용 가능하고 더운 여름 완벽하고 신선한 생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홈 맥주 거품 발생기입니다. 맥주 거품기에 의해 잔에 따라진 맥주는 초음파 고주파 진동으로 맥주 효모를 자극 미세하고 조밀한 거품이 발생 부드러운 밀향기 및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기넥스 맥주 거품기 제품으로 많이 유행하고 판매된 제품인데 한번 사용하시면 더 깊은 맥주 맛에 빠져들 것입니다. 무게는 약 80g에 불과하여 집이나 야외 어디서든 맥주의 질감과 맛을 향상킨 풍부한 거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원 버튼으로 작동 1초 만에 풍부한 거품을 만들고 사용 후 20초 지나면 자동으로 오프됩니다. 다시 따를 때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특별함을 위해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맥주 캔 쿨러바입니다. 격맥주 또는 캔맥주를 마실 때 처음에는 시원하고 맛이 좋은데 조금 지나면 맥주가 미적지근하고 맛도 처음과 다르잖아요. 절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저온 보존하는 제품으로 맥주 또는 음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시원하게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으로 소개합니다. 사용 전 냉동고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시면 더욱 차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강 맥주 냉각 스틱입니다. 한여름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 쓰는 냉각 스틱으로 평상시 냉장고 냉동 보관하고 있다가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 꺼내어 맥주병 또는 맥주잔에 넣으면 급격하게 냉각되어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스틱입니다. 냉각기 스틱은 짧은 시간에 맥주와 음료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친구들과 캠핑 및 피크릭에서 가족 모임에 매우 적합합니다. 여러 개 구매하여 냉동고에 얼려놓으면 항상 원하는 시원한 맥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아이스 버킷입니다. 왜 맥주, 와인 등 음료를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 버킷에 얼음을 넣고 와인병 또는 맥주를 안에 넣어놓으면 시원하고 시원하면 맥주의 청량감을 더하게 마실 수 있어 맥주를 자주 즐기는 분이라면 필요한 제품일 것입니다. 아이스 버킷은 이중벽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얼음이 오랫동안 녹지 않게 하고 일치하는 밀폐형 뚜껑이 있어 최대 단열을 위해 효과적으로 온도를 밀봉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아이스 버킷은 여러 종류로 구매 전 상세 설명과 구매평 등을 확인하고 취향에 맞는 컬러 등을 선택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맥주 미니 케그입니다. 미니 케그로 안전한 스테인리스 스틸 5리터 맥주통에 조정 가능한 맥주 수도꼭지 및 코이 조절기와 충전기 소다수 맥주 디스펜서 시스템입니다. 휴대할 수 있어 야외용 또는 홈파티에 적합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맥주 케그 시스템만 판매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미니통은 2리터, 3.6리터, 5리터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어 개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맥주 케그 시스템 교체용 맥주 수도꼭지입니다. 맥주 탭 시스템 미니 케그 스피어로 케그 시스템을 일체형을 구매하지 않고 맥주 스테인리스 스틸 통과 맥주 수도꼭지를 취향에 맞게 따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합니다. 이 제품에는 맥주 수도꼭지과 코이충전기 맥주통 연결기가 포함되어 있고 맥주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이충전기 통에는 가스는 들어있지 않으니 국내에서 별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주통의 경우 구매자 취향에 맞는 크기를 구매해서 조립하시면 끝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 하단에 제품과 호환되는 다른 여러 제품을 링크되어 있으니 구매 전 참고하세요.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 맥주 케그 통입니다. 맥주통에다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도 있고 맥주를 넣고 케그를 달면 바로 케그 시스템이 됩니다. 크기는 세 종류로 되어 있으나 다른 상품 페이를 검색하시면 파티용 더 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맥주 케그로 멋지게 맥주 파티를 해보세요. 이 제품은 맥주 케그 시스템에 필요한 리필용 코이 카트리지입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코이 카트리지를 검색하면 충전돼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이 제품은 리필용으로 코이만 구입 재충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슬지 않게 스테인리스 스틸 304로 제작되었으며 분해 세척이 가능합니다. 맥주 케그 시스템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여유분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해서 사용하면 편리할 듯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오토바이 라이딩 안전조끼, 소다수, 탄산음료, 에어백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어렵게 생각되시면 국내 쇼핑몰에서 카트리지만 구입 맥주 케그 시스템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캠핑용 미니 냉장고 냉동고입니다. 이 미니 냉장고는 내장된 LED 디스플레이 조명으로 냉장고 내부를 볼 수 있고 저소음에 효율적인 냉각과 급속 냉동 기능을 갖추었으며 컴팩트한 디자인, 디지털 컨트롤 패널을 통해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온도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전원 케이블은 실내 및 실외 자동차용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어 집에서나 여행 중에 신선한 음식과 차가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이상적인 상품입니다. 전원은 멀티볼트이며 자동차 시거잭으로도 작동하고 크기는 5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냉장고의 공간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며 여러 캔과 병을 동시에 담아 맥주의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행사나 여행에서 음식이나 음료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맥주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충분히 시원한 온도로 보관하고 얼려진 맥주잔을 사용하고 아이스버킷을 사용 시원한 온도로 즐길 수 있는데요. 케그 시스템과 거품기를 더하면 더욱 멋진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올여름 케그 시스템으로 멋진 홈바로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즐거움이 더할 것입니다. 영상 만족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